뉴스타트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시간 동안 건강식,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는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몸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큰일 났네. 생기라는 대답이 안 나온 이유는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에 좋은 것이라는 뜻이고 유전자에 좋은 것은 생기밖에 없습니다. 음식, 식생활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질병치유에 특별히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뭐든지 생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아시겠죠? 생기 없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야,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야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합니다. 유전자가 회복 안 되는데 무슨 치유가 되겠습니까? 음식 이야기는 결국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 기본 여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나쁘면 무슨 음식이 좋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생명 이외에 그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일수록 비싸다. 구하기 어렵다. 귀하다. 그렇게 딱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생기가 가장 우리 몸에 좋다. 그럼 그거 귀해요? 무조건적 사랑이 뭐 그렇게 귀해요? 조건 없이 다 주는데. 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기기. 생명은 공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야 되겠습니까? 공짜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거라면 가난한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 구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공짜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지고 있는데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받아요? 미워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하면 못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못 받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신앙은 깊이 재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 있잖아. 지옥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구나. 그거 정말 무섭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그거 진심이겠습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진심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말 안 들으면 때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요. 왜? 매 안 맞으려고. 그럼 그게 내가 진짜 어머니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 안 듣고 싶은데 또 매 맞으면 큰일이야. 사실은 말 안 듣고 싶으면 말 안 들을 수 있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면 어머니는 때릴 생각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바빠. 그러면 그 바쁜 어머니를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 그 바쁜 어머니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왜 어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때 어머니를 도와주고 도와드리고 싶고 말 잘 듣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깔려 있는 신앙은 정말 정직하게 재평가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위선이 됩니다. 왜? 내가 아주 착한 척하지만 말 잘 듣고 그렇지만 그것은 뭐 때문에 말 잘 듣고 착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착한 척하는 것이 위선이죠. 그래서 무섭다 두렵다. 이것이 신앙의 배경에 깔려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봐야 되겠냐? 잘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생기다. 생기는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에게만 생기지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생기 다음으로 생기가 제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가 딱 막히면 생기가 딱 끊어져 버리면 즉시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죽어요. 진짜 기가 막히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절해요. 그 다음에 생기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가? 건강에 생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생기는 딱 없어지는 순간 내가 죽어버려요. 시간 안 걸려요. 그냥 즉각적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5분 걸려요. 5분 내지 6분. 공기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흔하고 누구든지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기처럼 또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이고 공기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제일 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도 사실은 공짜예요. 지하수 뭐 이런 것 다 공짜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제일 흔하고 제일 공짜예요. 그런데 조금 덜 건강하면 돈이 조금 덜기 시작해요. 물입니다. 생기, 공기, 물. 그래서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뉴스타트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건강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생기, 공기, 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 운동하는데 돈 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 너럭바위 가는데 돈 내라고 그래요? 정말 건강에 중요한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있는데 비싼 것, 귀한 것, 구하기 힘든 것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아직 없어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만 잘 이해하시면 뉴스타트란 것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잘 낳는 것입니다. 특히 생기입니다. 음식은 며칠 안 먹으면 죽어요? 네. 한 한 달 40일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건강에 중요한 순서대로 따지면 뭐예요? 한참 뒤에.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이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절대로 내가 어디가 나쁜 데, 내가 무슨 암인데, 내가 당뇨병인데, 내가 혈압이 높고 이런 건데 이 혈압에 좋은 음식은 맨날 여러분 TV 보면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생기를 몰라서 그래. 이 세상은 생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 즉 생기다. 라는 것을 이 세상은 몰라. 심지어는 교회에 댕긴다는 사람들도 몰라. 그러나 뉴스타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진짜로 뉴스타트 자체는 돈 하나도 안 드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법보다도 돈이 제일 안 드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생기를 마음껏 받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얘기로 들어가서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음식물 중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핵이고, 염색체를 배웠잖아요. 염색체는 실뭉치입니다. 실은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세포핵 속에 염색체, 염색체 안의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무엇을 하러 있냐? 여기에 당분입니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소화가 되어 가지고 당분이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흡수가 됩니다. 그 세포는 흡수된 당분을 미토콘드리아로 보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무엇을 하냐면, 연소시키는 데입니다. 당분이라는 연료를 연소를 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태운다는 말입니다. 태워서 뭐 하려고?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 당분이라는 것은 전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당분이 타면 전기라는 에너지가 나올까? 그것은 당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를 저장한 배터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작을 태우면 열이 나죠. 열이 나면 열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요? 전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태양광선이 전자 바다, 전기예요. 그래서 태양광선을 식물의 잎사귀가 흡수를 해요. 그 전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저장해서 생명체들이 먹고 내 몸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식물이 태양광선이 주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죠. 그것을 잎사귀에서 만들어요. 그것을 잎사귀모, 염록소에서 만들어서 당분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요. 당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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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탄소가 뭐냐? 숯가루가 탄소입니다. 나무를 타면 까만 숯이 남죠? 그게 탄소 덩어리에요.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숯가루가 되죠. 훅 불면 공중에 날아가죠. 숯가루하고 물하고 여러분, 아무리 섞어보세요. 병에 물 넣고 숯가루 넣고 들이딱 흔들면 섞인 것 그쪽은 조금만 놔두면 뭐에요? 도로 분리가 딱 되죠. 왜? 물과 탄소가 화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화합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화합하는 거에요? 전기가 있어야 화합합니다. 전기가 있어야 탄소 원자하고 물 분자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무슨 에너지 역할을 한다? 결합 에너지 역할을 한다. 결합. 그래서 탄소와 물을 어떻게 시킨다? 결합 시킨다. 결혼 시킨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탄소와 물을 결혼 시킨 물질, 그래서 화합 시킨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탄소, 그래서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우리가 맨날 뿜어내 놓는 탄산가스를 잎사귀가 받아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는 전기, 태양 전자파. 그거를 받아서 태양의 전기를 가지고 뿌리에서 흡수해 올라온 물과 공기 중에 잎사귀에서 흡수한 탄산가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에요. 그래 놓고 산소는 남는 거니까. 그래서 산소는 공기 중으로 뿜어내 버리는 그 산소를 우리가 다시 숨 쉬어서 들어오고 우리는 다시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식물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탄산가스를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식물은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쌀도 되고 그 다음에 과일,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속에 식물이 생산해 놓는 모든 음식 속에는 탄수화물이 다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고구마, 모든 게 탄수화물입니다. 당분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의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오셔서 여러분이 식사하는 식사의 비중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있다면 탄수화물이 막강하게 70%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은 15%, 15%씩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70%, 단백질은 15%, 지방은 15%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진 건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식을 하신다면 이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40%, 45%가 되고 지방도 30%, 35%가 되고 탄수화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사람들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만 디립다고 그렇게 되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화합 비율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단백식사가 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 비율을 넘어서서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30%, 40% 이렇게 되면 그것을 고단백식사라고 해요. 고단백식사는 건강에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할 때는 특히 콩팥이 나쁜 환자가 들어왔다. 간이 나쁜 환자가 들어왔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식사입니다. 무슨 식사를 하지 않도록 단백질을 제한해야 합니다. 왜? 그런 환자에게 단백질을 많이 주면 이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간에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과잉이면 간이 단백질은 무슨 물질로 되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아미노산, 산성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많아지고 아미노산은 내 체질도 산성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간에 아주 안 좋아요. 간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간 혼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단백질이 들어가면 혼수상태가 와요. 그걸 간 혼수라고 해요. 왜? 단백질이 암모니아로 되면 그리고 체질이 산성으로 바뀌면 간이 아주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 간이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 의사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입원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내리는 처방이 단백질을 제한하라. 이 환자에게 단백질을 제한하라. 그래서 단백질은 참 좋은 영양소가 필요한 거지만 단백질이 많으면 금방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육식 식사를 했다 하면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40% 지방이 35% 고기 먹으니까 지방도 많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75%가 단백질하고 지방이고 25%만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영양소 균형이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영양소 균형이 뒤집어질 때 여러분의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잘 안되지 영양소 균형도 뒤집어졌지 그리고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산소 공급도 안되고 그래서 기름기 많고 단백질 많은 이런 너무 고단백 식사 육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는 암 환자에게도 아주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당분이 들어오고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오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 연소가 되면 모간 생산이 돼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에너지는 주로 전기 에너지로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되는 전기는 본래 어디서 온 전기에요? 태양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전기가 흐르니까 뇌파도 있고 생체전자파도 있고 그런 거에요. 그 전기의 흐름을 뭐가 와서 조절해? 영적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무슨 파가 되고? 알파파가 되고 우리가 거짓, 아 속았구나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악하구나 진선미 정반대 쪽에 영적 에너지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뇌파는 페타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당분이 연소돼서 전기를 에너지를 생산한 부산물로써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그냥 가만 놔두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켜 버려요. 아주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쁜 거에요. 이 활성산소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빨리 빨리 죽는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 빨리 빨리 온다는 거에요. 노화죠. 세포가 빨리 빨리 죽는 게 노화에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도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를 변질시키고 세포막도 변질시키고 파괴시키고 유전자도 변질시키고 파괴시켜서 이런 활성산소가 하는 화학 반응을 산화작용이라고 해요. 활성산소는 활발하게 산화를 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된 산소,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에요.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유해산소라고 부르는 거에요. 우리 세포에 해로운 산소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아셨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조처를 해놔야죠. 그렇죠? 그냥 이대로 나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그냥 금방 노화돼서 죽고 병 걸리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활성산소를 파괴하고 이 활성산소를 변화시키는 좋은 물질도 변화시키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세포 안에 저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산소가 이 활성산소를 일루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SOD를 생산하면 이 SOD가 활성산소를 끌어 당겨 가지고 뭘로 만들어? 물과 산소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고 산소도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이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노화 현상도 활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자꾸 병에 걸려요. 그런데 SOD가 생산이 잘 되면 병도 잘 안 걸릴 거고 그 유전자가 활성산소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SOD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면 사람이 점점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주로 세포 안에 한 3, 400개씩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계속 활성산소가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이게 그냥 줄어져서 200개, 160개, 120개 이렇게 줄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는 사람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기운 없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300개, 400개 될 숫자가 많을수록 힘이 나죠. 왜 각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황성하게 생산하냐니까 그러면 배도 빨리 고프고 살도 안 찌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당분을 태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맨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를 자꾸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야. 왜? 뭐가 잘 생산이 안 되니까? SOD. 이 노란색 물질 SOD.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버리는 물과 산소를 분해시키는 SOD가 생산이 잘 안 돼. 왜?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안 켜져서. 왜? 그렇죠. 생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고 울고 이러면 유전자가 쫙 꺼져 버려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은 바로 요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어떤 물질을 많이 포함한 음식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 SOD,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라는 물질은 우리 간 세포에서 생산하는데 만약 이 SOD 유전자가 우리가 속상하다, 화가 났다, 미워한다 이래서 기가 막혀서 꺼졌을 경우에 그것은 꺼질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시지. 그러면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렸을 경우에라도 또 우리는 이 SOD와 비슷한 물질, 즉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무엇을 시키는 일이라고? 산화. 그렇죠. 산화작용을 해요. 그래서 산화를, 즉 SOD라는 물질은 활성산소가 산화작용을 못하도록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SOD예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SOD만 있으면 안 되겠죠? SOD만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간에서 SOD 생산하는 유전자만 꺼져 버리면 우리는 왕창 활성산소에게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렸을 경우를 하나님이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 했죠. 해가지고 SOD와 유사한 산화를 방지시키는 산화방지 물질을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놔? 안 해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은 알고 보니까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산화방지 물질은 몽조리 다 무슨 음식에만 있어?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산화방지 물질은 다 이런 식물들은 각 종마다 특유한 색깔을 갖고 있다며 이 색소, 식물성 음식의 색깔을 결정해 주는 색소들이 다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기 여러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모든 식물들이 색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식물성 음식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C라는 것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색깔은 아닙니다. 색소는 아닌데 그러나 식물성이다 그러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식물이든 간에 색소 여부를 불문하고 비타민C는 가장 풍부하게 해 놨습니다. 왜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타민C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잎사귀가 파릇파릇 날 텐데 그러면 여름 되면 설악산이 온통 뭐 덩어리가 돼? 비타민C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비타민C라는 산화방지 물질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흔하게 이거는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우리 건강에 산화방지 물질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경상도 사투리를 해야 됩니다. 천지백가리로 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흔하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놨습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소개로 비싸지만 이런 걸 먹는다. 그 사람은 벌써 뉴스타트 정신이 어떻게 날라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거는 건강 우상숭배에 빠져 버렸어요. 뉴스타트 어디로 간지 없었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하고 친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좋은 게 있대. 어떤 건데?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뉴스타트 정신은 생기에 의존하는 정신은 싹 날라가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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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그 어느 누가 아무리 뭐가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해. 나는 생명을 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기고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게 있대도 그거 먹고 죽은 사람도 죽은 동물도 살아나는 것이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다른 뭐 좋은 거 있다라는 것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뉴스타트 센터 식사는 비싼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비싸일수록 쓸데없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겠어요? 왜? 쓸데없는 거니까 비싸도 괜찮아.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싸게 해놔야 쓸데없는 거 안 먹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삼 50년근 100년근 한 뿌리에 5천만 원 이래 쌓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제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비싸게 해 놓은 거야. 야! 박수! 박수!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몸에 좋은 것일수록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은 비싸게 해 놓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만 먹고 건강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모든 산화방지물질이라는 것은 철저히 무선성 음식에만 있다?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그래서 이 채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영양소,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사님, 우리 맨날 현미밥 먹는데 현미밥에도 단백질이 있습니까? 있어요. 단백질이 9% 내지 10% 있어요. 밀, 밀, 밀에도 단백질이 있을까? 밀은 쌀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요. 단백질이 더 많을수록 찰기가 있어. 그래서 빵, 이런 것은 밀도 만들고 국수 이런 것은. 과일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0% 채식을 해도 단백질 섭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거 먹는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하루에 세 번씩 먹어라. 이렇게 되면 무슨 법칙에 어긋날까? 뉴 스타트 법칙의 어느 것, 기본 여건 중에 어느 것이 방해를 받을까? 절제, 절제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딱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되어야 되는 게 그게 절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서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먹어서 사면요. 몸 안에서 유전자 들어가면 왜 이게 자꾸 들어와? 아니, 한두 번이면 됐지. 그래서 절제 원칙이 안 지켜지면 기본 여건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비싼 것을 먹기 때문에 생기를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몸에 병이 생기면 좋은 것, 좋은 것,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해서 오히려 생기를 못 받도록 하는 거죠.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채식이어야 한다는 그 원칙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몸에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다. 채식을 한다고 했지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단백질이 많은 육식 같은 것이 당겨요. 당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러면 생선 좀 먹지. 그러면 생선이 당겨요.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그 생선이나 그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필요한 때야. 아시겠죠? 술이 당긴다고 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린이요. 기린들은 아주 키가 큰 나무가지의 그 잎사귀를 훑어먹습니다. 먹는데 기린은 땅에 있는 풀도 안 먹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다구를 씹어 먹어요. 그래서 기린을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기린이 자기가 뭘 알아요? 나는 지금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인하고 칼슘 성분이 많은 것이 뭘까?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뼈라더라. 그걸 알고 기린 뼈를 먹는 것 아니에요. 이상하게 뼈가 당겨요. 왜? 뼈 속에 많이 있는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자기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뼈를 먹을까? 당기니까 먹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기린이 피 속에 인 성분이 부족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인 성분, 칼슘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는 뼈를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뼈를 먹여야 되니까 먹이려면 기린으로 하여금 당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당기게 만들 수 있을까? 당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 세포 속에 뭔가를 보면 당기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되는 유전자가 있다고요. 그 물질을 Npy라는 물질입니다.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생산이 돼서 피 속으로 흐르게 되면 아, 그게 당겨요. 이상하게 당겨요. 이때까지 뼈가 당겨 본 일은 기린 일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당겨요. 먹으면 맛있어. 언제까지 뼈를 씹게? 칼슘 성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당겨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요. 생기를 Npy와 유전자가 있는데 뇌세포 속에 그거를 키워주시면 당기고 이제 칼슘이 충분히 흡수가 됐다. 이제는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Npy 유전자의 생기를 안 보내면 유전자는 꺼지고 그 다음부터 기리는 뼈를 봐도 먹고 싶지 않아요. 참 놀랍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보세요. 지금 이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나온 특집 기사입니다.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의 섬에 사는 원숭이들인데요. 이 원숭이들은 이 나무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원숭이들이 주로 과일과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다른 잎사귀는 좋아하는데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를 일부러 와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잎사귀, 이 잎사귀를 머칸바라고 부릅니다. 이 머칸바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산 아래 원주민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간다. 그래서 숯을 찾으면 원숭이 두 마리 찾으러 가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지. 갑자기 머칸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이 땡겨. 여러분도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가 뭐예요? 먹고 싶어. 어떤 경우에 특히 그래요.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에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첫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토마토를 무척 좋아해. 그런데 마누라는 토마토를 싫어. 토마토가 싫어. 그래서 이 엄마는 토마토를 전혀 안 먹어.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토마토가 자꾸 땡겨. 왜 그렇게? 왜 배 속에 임신된 아기가 남편 체질이야. 그러니까 토마토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NPY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켜가지고 토마토가 땡기게 만드는 거야.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신이 끝나고 아기를 낳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토마토가 안 땡겨. 그래서 엄마가 아하 내가 먹는 토마토를 네가 다 먹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다.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왜 숯을 먹었을까? 하나님이 이 원숭이들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머칸버 잎사귀에는 어떤 독소가 들어있어. 독소가 들어있는데 가끔 가다가 다른 잎사귀에서는 섭취하기 힘드는 좋은 물질도 이 잎사귀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머칸버 잎사귀가 땡기게 만들어가지고 먹여 놓고서는 머칸버 잎사귀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 숯두숯먹도록. 기동차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 작은 섬 잔지바를 사는 원숭이 한 마리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다 보면 제가 어쩌면 나비 얘기를 했듯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냐 안하냐. 그래서 너희는 그냥 애벌레로서 끝나지 않고 그냥 번데기로서 끝나지 않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냐 없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이 자연현상을 하나 조용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미 내가 다 뭐예요?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 대신에 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왜? 내 아들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내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 자녀가 되도록 다 이미 해놨으니까 그거를 믿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살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그거를 믿고 살면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결국은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되어 뭐예요? 다 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생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래도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희 대신해서 죽게 했으니까 그 사랑만을 믿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다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이 좀 필요하다. 고기가 당긴다. 그럴 때는 이제는 계란이 건강에 나쁜 음식이다. 왜 계란,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이게 안 좋다. 그런데 계란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최근 지난 한 15년도 안에 서서히 변했어요. 계란은 일주일에 한 2개 내지 3개씩 접수도 돼. 계란만 해도 단백질이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선도 생각날 때 고기도 기름기 없는 걸로 해서 잡수실수 가끔씩 잡수실수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 하는데 힘든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뉴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 고기 한 점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먹기만 먹으면 다 죽어버릴 테니까 사람들이 고기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채식의 중요성이 건강식으로서 중요한 확실한 이유는 첫째, 활성산소 그 다음에 둘째, 산화방지물질이 풍부하다. 둘째, 영양소의 균형 셋째,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고 그래서 그게 건강식의 자격이 그것만 봐도 채식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먹어서 뭐 되겠나? 그런 음식물에 대한, 채식 음식에 대한 염려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단백질이 풍부한 것이 당기면 또 계란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조금씩 그래서 계란을 먹었으면 또 생선은 다음에 먹도록 하시고 이렇게 되면 채식인지 아닌지 확실히 채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간간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뉴스타트 하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고기 먹을 자유가 없다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는 뜻의 반응이 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아,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고기도 못 먹네. 맨날 풀만 먹어야 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뉴스타트, 그런 뉴스타트를 하면서 유전자는 다 꺼져요. 그러니까 뜻, 생각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건강한 식생활 제1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2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